유아! 유아! 제가 먼저 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의미에서 유라랑 이제 토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로봇 리뷰를 할 때 로봇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유라를. 아, 그럴리가요. 아니, 너 싫대. 아, 얘네가 나를? 응. 아, 내가 얘네가 아니고 얘네가 나를? 어, 얘네가 너보고 로랜드 고릴라 닮아서 싫다고 그러더라고. 로랜드... 로랜드 고릴라... 로랜드 고릴드야? 아니, 로랜드 고릴라가 아니라 아, 그거 있다. 얼룩무늬 개코 원숭이. 아아! 아, 그거 뭐할래?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아프리카 검은 따쥐. 아프리카 검은 따쥐? 고라니 어때,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좀 귀엽게 생겼다. 예, 이제부터 있는 고라니입니다. 아니, 고라니. 자, 이제부터 유라는 고라니. 고라니 말고 더 귀여운 동물 없어? 더 예쁘고 좀 귀여운 동물. 아, 그리고 괜찮다. 브리즐리 베어. 아, 알아요. 뭔데, 뭔데. 곰이잖아. 엄청 푸고, 사람 잘하는 거. 수랑 두거랑 다르지. 그러면 장수발걸. 아, 그래도 왜 곤충으로 가? 사막여우. 사막이! 아아! 장수풍뎅이! 그래, 헤라클레스 끝물 장수풍뎅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사막여우도 너무 아깝잖아, 너 주기에는. 그건 맞지. 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벵갈고양이나 사바나 캣 이런 게 좀 어울리고 오겠지. 뭐라는 거야. 돼지국돼지. 아니, 왜 내가 돼지국돼지야? 내가 돼지면 너는 로랜드 고릴라.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남아메리카, 얼룩무늬, 김꼬리, 원숭이 어때? 고릴라인데 원숭이 한래? 아니면 얼룩무늬 걔고 원숭이 한래? 그건 어차피 원숭이랑 고릴라잖아. 아, 그런 거야? 아, 이 사람 이상해, 진짜. 자꾸 나한테. 아, 넌 비슷한 거 찾았다. 진짜 비슷한 거 찾았어. 백상하리! 물려볼래요? 물려면 마스크 내야 돼, 너. 마스크 위로 볼 수 있지.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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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물어봐. 됐네, 이 사람아. 자, 이런다. 너는 백상하리. 백상하리. 실제로 너 냉탕에 눈 딱 감고 있으면 무섭냐, 안 무섭냐? 냉탕에서 눈 감고 있으면? 어, 눈 감고. 아까,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뭔가 이제 그런 게 올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귀신 같은 거. 아, 귀신? 어. 나는 왠지 딱 이렇게 눈 감고 있잖아, 여기 갑자기 바다로 바뀌고, 백상하리나 청상하리가 깨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상상력이 되게 좋네. 노래 있었잖아, 백상하리, 청상하리라고 했었잖아. 아무튼,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콘텐츠로 쓰게 해. 자, 그러면 결론은, 유라는 백상하리? 그래요. 두고 봅시다, 언젠간 물릴 거니까. 자포자기. 카메라 끄면, 알죠? 마스크 쓰는 사람과 물어 봐야 돼. 아, 아프다는데. 아아악! 아악! 아악! 아니,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미치겠네, 진짜. 혹시 기술 중에 철사장이라고 아세요? 잡은 다음에 여기에 귀를 물어서 꽉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확 뒤틀리는데, 그런 걸 할 줄 알았구나. 지금 제가 이 팔을 며칠 동안 못 쓸 계획입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아무튼, 오늘은 유라하고 이야기하다 백상하리한테 물렸는데요. 자, 아무튼, 용지안이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어. 왜? 이렇게 끝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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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